사이네가 끝났어요 어? 여기 사진을 되게 많이 찍고 있으니까 저 약간 포도 타일 좀 가질게요 여기서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받았던 것 중에서 귀여운 걸로 이거 괜찮아요? 다른 거? 좋아요? 이걸 쓰고 이게 EV인가? 이거를 그 위에 쓰는 건 보이네 어? 두 개 잡았네 이거 드는 걸로 고마워요 이게 또 실시간 사진에 올라오겠지? 아무튼 너무 고맙고요 이따가 제가 로프탑에서 또 노래를 들을 거예요 무슨 노래 부르지 알아요? 알려줄까요? 네 이거 알려준다고 해서 문제는 이상 안 켰지? 네 라이즈도 부르고요 라이즈도 부르고요 팩트웨어 부르고 러브도 부르고 뭐였지? 이렇게인가? 무브는 안 불러요 무브는 틀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안 어울린다고 내가 이렇게 라이브로 부를래요? 했는데 말리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래요 이래요 알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저 라이브 잘하죠? 네 이게 콘서트의 힘인 것 같아 아무튼 너무 고맙고요 여기 밖에서 이렇게 봐줄 팬분들도 고마워요 고맙고요